짜잔! 와! 뭐야, 참새야? 세연아, 너무 예뻐! 옷도 갈아입고 나왔어요. 콜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, 그래서. 이 언니 달라 보인다. 약간 이런 발레복 입으면 너무 깜찍하잖아요. 너무 깜찍해요, 요정 같아요. 1번, 백세은. 아기 새의 아침. 준비, 딱! 준비, 딱! 아, 콩콜 할 수 있어. 아기 새의 아침. 아, 이제 몰입 들어가야죠. 저도 이렇게 보는 게 처음이었어요. 자고 있어요. 아, 일어났어요. 아, 하품도 하고. 안녕, 동물 친구들. 저한테 오늘 먹어. 깃털도 뽑고. 어머나? 표정연기 봤어요? 아, 하하. 깨우러 다니는 거예요. 얘들아. 이 춤의 절반은 표정이거든요. 아, 하하. 우와, 너무 귀여워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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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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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태가 난다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냥. 비상하고 있어, 비상하고 있어. 어, 브라마. 잘했다. 날아라. 아기 새누라라. 어, 이쁜다. 아기 새누라라. 아, 귀여워. 귀여워. 언니, 루아가 해줄 거 있대요. 너무 예쁘다. 지금 루아 뽀뽀하러 갔어요. 루아 뽀뽀해줘, 언니. 세월아, 숙여줘. 아기 숙여줘. 아기 숙여줘. 세윤이도 쑥스러워서. 둘 다 부끄러워. 잘했어. 세월아, 진짜 너무너무 멋졌어. 주인공이야, 너 주인공. 콩쿠르 나가서 무대에 서 있는 모습 보시면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. 감동할 것 같아요. 루아 댄스 볼 수 있나요? 어? 이게 뭐야? 뭐야, 뭐야. 시작부터. 세윤이 눈빛과는 좀 다른 결이에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진짜 기가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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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뭐야? 세윤이가 아기 새라면 여기는 뭐랄까요? 저돌적인 새네요. 독수리, 아기 독수리. 독수리, 독수리. 네, 독수리, 독수리. 네, 독수리, 선몰매 이런 느낌이에요. 와, 진짜 맛있었어요. 끼가 장난이 아니다. 엄마랑 쿵작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엄마께는 그대로 아주. 와, 어떻게 봐요. 엔딩도. 살아있습니다. 끝냈다. 찢었다. 아, 너무 웃겨.